네 이번 시간 피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. 자 피킹이란 것은 피크를 잡고 기타주를 한 주씩 쳐주는 거에요 이제 하나씩 해보면 피킹은 다운이 있을 거고 업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한 주씩 다운업 다운업을 쳐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왼손에 이제 음계들을 눌러 줌으로써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을 빼고 그럼 각 지판의 음을 하나씩 눌러줘 보는 거죠 그럼 다운업 다운업을 지켜서 다운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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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연습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피킹은 한 주씩 이런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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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